세상 사는 게 이러면 참 힘들죠 저는 생업을 조금 거리를 두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보면 먹고 사는 문제가 참 힘들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표현에 살 얼음판 같다 이런 표현은 참 적합한 아름다운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기사를 확인하면서 두 건의 기사가 눈에 들어왔는데 그 기사들이 다 우리와 함께 주는 메시지하고 교훈이 풍부한 겁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소리바다 어문 다운로드로 아주 유명했던 그런 곳이죠 소리바다의 주식이 55원으로 휴직값이 돼버린 소리바다가 정리매매 마지막 날 60% 이상 하락한 55원으로 거래를 마치면서 초라한 상장 거래의 최후를 맞이했다 원래 세상 사회의 모든 것은 진임할 때는 우렁차지만 퇴장할 때는 쓸쓸하죠 정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천하를 다 휘어잡을 것처럼 그렇게 폼을 잡고 오지만 나갈 때는 쓸쓸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취임식도 그렇고 퇴임식도 마찬가지죠 소리바다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 폐지됐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아마 소리바다를 우리 세대는 잘 아는데 젊은 세대는 모르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1998년에 설립되어서 2001년 코스닥에 상장했지만 21년 만에 결국 상장 폐지라는 결말을 맞게 됐다 오래 갔네요 2001년 코스닥에 상장해서 한참 코스닥 시장이 뜨거웠을 때죠 mp3 시대는 무료 음악 파일 공유로 소리바다가 전성기를 누리면서 설립 4년차에 상장까지 이뤄냈지만 저작권 침해 논란과 함께 엄원을 파일로 다운받아 듣는 mp3 문화도 사라지면서 회사는 어려움을 겪었다 다운로드해서 스트림 시대로 가버린 거 아닙니까 그 사이에 지금 이렇게 상장 폐지된 소리바다 같은 것은 기사화가 되지만 얼마나 많은 크고 작은 기업들이 망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기업들이 망했겠죠 지난 20년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우리가 폴드폰에서 스마트폰으로 전환하고 이런 것을 생각해보게 되면 지금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어지러울 정도로 그렇게 세상이 변해온 거죠 지금 여러분들 이웃에 있는 일본이라는 나라가 천하를 집어삼킬 정도로 그렇게 하루가 다르게 약진하는 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오래 안 가지 않습니까 오래 갈 수가 없는 거죠 대한민국이 고도성장을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일어났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느리고 있는 생활수준이나 이런 것은 너무나 우리는 다 당연한 얘기는 거죠 그러나 모르지 않습니까 시대가 바뀌면 바뀌는 것이 맞추어서 새로운 것을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나오면 뭐죠 그냥 기우는 거죠 일본처럼 물건을 잘 만드는 나라가 어디 있었습니까 모노적굴이라고 합니까 물건을 잘 만드는 그런 나라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시대가 바뀌고 모든 것이 아날로그로부터 시작해서 디지털화되면서 결국 세계사회 중심에서 계속 이제 밀려나는 거죠 아마 지금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다 우리가 느리고 있는 생활수준에 대해서 당연한 얘기는 경향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조금 더 시간의 그런 길이를 확장하게 되면 소리받아가 그냥 주는 시사점이 엄청나게 크는 거죠 시대가 바뀌고 이렇게 하면 유연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적응하지 못하면 그냥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신체 동맥 경화가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가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을 보면서 저는 이제 조직생활 한 10년 정도를 하고 2000년에 이제 지식자영업을 시작해 한 20년 정도 힘껏 뛰었죠 그 사이에 이제 많은 변화가 있었고 그 가운데 가장 이제 큰 변화가 끼친 것은 지식시장에는 가장 큰 변화가 스마트폰에 등장이죠 스마트폰이 등장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 같은 게 등장하면서 글의 시대가 가고 이제 말의 시대가 열린 거 아닙니까 그런 과정에서 적응을 한 사람들하고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 사이에는 엄청난 격차가 벌어진 거지 변화가 그냥 삶의 한 부분인데 모든 사람이 다 그게 성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잘 내다봐야 되고 잘 내다보려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작은 직무들을 잘 살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도 잘 안 될 수가 있는 거죠 운도 따라줘야 되고 소리바다를 딱 보고 나니까 바로 그 다음에 정말 셀리맨들의 신화로 이름을 날렸던 사람이 stx의 강덕수 회장이지 않습니까 쌍용그룹의 임원으로 계시다가 기업금융에 일찍 눈을 뜯고 외환위기 와중에 쌍용해운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것을 인수해 가지고 기업금융을 이용해 가지고 엄청난 부를 축적을 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죠 그런 조선업 같은 데 크게 투자를 해가지고 결국은 이게 이제 짧은 시간 안에 그냥 몰락한 거죠 외환위기 와중에 기업금융에 굉장히 익숙했다는 것은 굉장히 앞서 있었던 사람인 거죠 지금이야 뭐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과거에 제가 이제 강연 같은 걸 많이 다닐 때 stx의 연수원을 자주 방문했습니다 그 연수원은 이제 stx그룹만 쓰는 것이 아니고 시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다른 데 이제 대간이라고 하죠 외부에 많이 빌려줬는데 그때 이제 딱 가서 보면은 이거 뭐 이 산속에다가 이런 시설에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짧은 영광 긴 고통이죠 오래간만에 이분 보니까 참 많이 늙으셨네요 셀림은 신하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이제 크게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 조선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이제 결국 발목을 잡았죠 그러니까 뭐 이분들도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은 사람이 되기 때문에 세상의 변화나 이런 부분들을 잘 내다봤을 거 아닙니까 내다봤는데 결국은 이제 조선업에 베팅한 것 자체가 어려움을 겪는 그런 계기가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소리바다나 강덕수 회장님 말씀을 오늘 등장시킨 거는 아차하면 그냥 가는 겁니다 아차하면은 그리고 이제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는 어제까지 100번 잘했다 이게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오늘 잘해야 되는 거죠 어제까지 100번을 잘하다가 이러면 오늘 큰 의사결정을 잘못 내리게 되면 이제 몰락으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아슬아슬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늘 그것을 제가 잘 담아가지고 살음판 같은 세상살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주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 잘 세심하게 관찰해야 되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잘 되고 있더라도 다음에는 뭘 준비해야 되는지 항상 고민하고 살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위기나 이런 어려움이 코앞에 닥치기 전에 미리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어야 되고 부채 많이 늘리지 말고 가능하면 고정비 지출을 최소화하고 필요한 거죠 그리고 항상 선행투자를 통해 가지고 다음에 뭘 준비할 것인 직업인으로 뿐만 아니고 본인의 재산관리도 마찬가지죠 잘 선택을 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나라든 뭐 기업이든 그다음에 개인이든 얼마나 잘 나갔습니까 강덕수 회장이 외환위기에서 완전히 일어섰던 분이죠 그러고 나서 딱 10년 정도 걸려가지고 어려움을 겪게 된 거죠 과신 과욕 과속 이게 참 제어하기 힘든 그런 부분 가운데 하나인 거죠 여러분들께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란 책을 소개합니다 세계역사의 인물과 사건을 통해 드러난 문명 종교 철학 그리고 예술과 사상을 예리한 통찰력과 분석과 전망으로 독자를 한없는 상상의 세계로 초대합니다